자 지금 제가 일하다가 잠깐 이거 영상 찍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여기에 제가 먼저번에 제가 기존에 쓰던 날은 노란날 이었었어요 노란 날 노란색 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전에 요거를 며칠전에 바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야 효성 dnp 효성 dnp 요 이날 괜찮아요 이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려고 지금 제가 뭐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쓰는데 지금 우리 라운드 커팅을 하는데 라운드 커팅 하는데 이발이가 우리 이발이라 그러죠 이발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쪽 나가는거 그 쪽 알탱이 나가는거 그게 덜해요 자 이걸로 왔다가 구라인다로 이구라인 이 날로 갔다 자르니까 날 그 튀는 것도 덜하네요 이게 오늘 오늘 그걸 느끼네요 이게 괜찮네요 날 자 요거는 제가 요거 타일 우리 공고 파는 데서 만원 주고 산거구요 그 노란날은 8,000원 이었었어요 8,000원 인데 근데 얘가 훨씬 난데요 여러분들한테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요런거 있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날 교체 하실때 요런거 한번 써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